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 시선집중 이번 주부터 민주당 예비 경선을 통과해서 본 경선에 진출한 6명의 주자를 차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호칭은 후보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컷오프 통과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제 박용진 후보께 몇 등으로 통과하신 것 같냐 여쭤봤더니 1등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후보님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제가 6월 하순경에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빅3 이렇게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치고 올라갈 거라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예비 경선은 뭐 하시는 대로 순위나 지지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당이 전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이제 꽝 잡는 매를 자찰을 하셨는데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길래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보면 지금 꽝보다 오히려 저공 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언제 고공 비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이미 꽝이 추락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장목 구속 이후에. 네. 그래서 뭐 저의 비상은 계속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신청을 하면서 추미애 후보님에게 마음이 간다고 아예 스스로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떻게 봐도 드리세요? 네. 그래서 그거 뭐 역선택이다 위법이다 하는 논란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색이 공당의 지도부의 신분이 상대당 경선 과정에 개입해서 분탕질 치는 행위가 정말 이거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왜 저를 거론했는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뭐 친박 핵심 인물이죠. 촛불 전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려던 세력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막아냈던 사람이 바로 저 추미애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탁냉시킬 지역도 누구겠습니까? 바로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저 추미애였습니다. 그분들 논리대로 윤석열 키워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못 자라게 만든 사람도 저 추미애입니다. 그분 말씀 그대로 속내를 못 숨기는 참 유명하신 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당 대표로서는 0점 했다고 직격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총리로서 대단히 훌륭하게 국정을 잘 이끌어주셨지만요. 당 대표로서는 매우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선 민주당에 바라는 건 어떤 다른 당의 개혁을 바라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똑바로 개혁해라. 민주당 다워라 하는 건데요. 개혁 과제 앞에서 좀 주춤거리고 또 속도 조절론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했던 것들이 누적이 돼서 보궐선거가 참패했다고 보고요. 물론 부동산 투기 바람이 차단이 안 돼서 그러기도 하는 거지만 총체적인 평가가 그러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다워야 된다. 헌신, 책임, 개혁 이런 걸 복원하자 하는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이낙연 후보를 비판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낙연 대표 쪽의 김종민 의원은 검찰개혁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뭐 좀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저는 정치를 다 포기하고 검찰개혁을 진두침이 했던 거고요. 당이 입법 발의를 하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선진 형사사법 체계이고요. 또 우리도 그걸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그걸 제가 믿고서 후임 장관한테 기대하면서 물러났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이 원래 입법 발의 약속한 것을 하지 않았다. 또 그것은 가장 큰 책임자가 당 대표지 누구 소속 의원들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낙연 후보는 평가를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책은 기본소득에서 성장 논자로 입장을 좀 바꾼 듯하죠.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은 정치적인 발제로서는 썩 훌륭했다. 그러나 성장으로 또 성급히 방향 전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성장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치유하는 성장 20세기 방식이 아니라 21세기 방식을 제시하면서 성장을 얘기하자. 그렇다고 기본소득을 입장을 바꾼다거나 공약이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하는 건 정치 신뢰를 떨어뜨린다. 역시 좀 냉정한 비판을 해드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몇 가지를 놓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추이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지지율의 변동 조짐을 보이면서 그 변동의 결과가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우리 춘미애 후보님한테 오지 않고 이낙연 후보에게 가는 걸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검찰 개혁과 또 그 과제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강단 있게 결단하면서 고비고비 넘어왔던 저 춘희에 대해서 언론이 1년 내내 추윤 갈등이다. 이렇게 본질을 보지 않고 이렇게 포장지를 씌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벗겨져 가는 시간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조만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프레임이 좀 갇혀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때 징계 국면일 때 춘미애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발언 접하셨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야말로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징계는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판단 의결서, 징계 의결서가 무려 100쪽이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없던 걸로 하겠습니까? 두 분다나 대통령이 그걸 다 보시고 참 기가 차다 하시고 재가를 하신 거거든요. 기가 차다라는 혹시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런 엄명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기가 차다 딱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정말 심각하다. 그 징계위원회 일일이 다 보시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잘 한 것이다 하고 재가를 해 주셨고요. 또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없던 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거짓말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검찰총장으로서도 본인이 과도한 수사권 납령 또 기소를 했지만 그게 다 엉터리 기소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마치 본인이 어떤 정치적 핍박을 받은 당사자인 것처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입장을 바꾸면서 정치하고 싶어서 나가 놓고도 사실은 정치 안 하겠다라는 태세를 보이면서 직무 배제 잘못됐다. 법원 판결도 받아내고 했던 것들이 다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러대는 것 같아요. 둘러댄다. 또 다시 핍박 받았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사퇴를 종용했다. 이렇게 청와대를 잡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결과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님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모호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증을 교사했으나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윤석열 예비 후보가 그걸 인권부에 배당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이미 공소시효가 자꾸 지나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찰의 한계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부적절한 수사 관행만큼은 제대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제도 개선을 하겠다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신 거죠 그러나 그런 공소시효를 넘겨버린 것 그래서 위증을 교사했던 그것도 엄청나게 100여 차례라든가요 그렇게 이 글을 100회 이상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증언 연습을 시켰다 그 증언 연습이 거짓말을 경악하게 할 때까지 시킨 거죠 이 정도면 반대심은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거짓말 증언을 하겠다 확신이 들 때까지 연습을 시킨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걸 공소시효를 넘김으로써 결국 사건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임원정 검찰연구관이 그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넘기고 했던 일련의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비사법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공수처 제8호 사건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로까지 갈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후보님? 만약에 징계 의결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감찰을 방해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수사해서 만약에 그 책임이 감찰방해 수사방해의 책임이 검찰총장에게 있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거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피의사실 공표 이야기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이동훈 전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이나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이동훈 전 대변인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동훈 논설위원이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먼저 공개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공개를 안 하고 여권 인사 운운 하면서 정치 공작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바로 윤석열 씨 수사 방식 대변 논리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통일 대통령을 천명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분단에 대해서 우리도 분단 구조를 평화체제로 이렇게 만들지 못한 현 세대로서의 책임이 막중한 거죠 그것이 또 세대의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인데요 아마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치 책임을 망각한 정말 정치가 뭔지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참 여러 자리에서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후보님이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장직을 수행을 했고 법사회도 같이 출석하고 이러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그 당시에 그냥 그대로 공직자시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유연성이나 뭐 이런 거는 기대가 잘 안 되는 성장이 잘 안 되는 고집이 좀 있으시고 꼿꼿하시고 그런 분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사원 그러면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치 중립 엄정히 보장이 되고 또 직회하는 자리고요 그 자리를 임기 보장된 그 자리를 행계치고 바로 대선 후보로 직행한다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 헌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반헌법적이다 반 법치적이다 알겠습니다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평가와는 별개로 대통령 후보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경쟁력을 우리가 미래와 경쟁을 하거든요 미중 패권 경쟁은 바로 미래 과학 기술을 놓고 하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물론 군사 외교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다음 세대의 미래 차세대 기술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이나 5G나 이렇게 이 법률가들이 윤석열 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다 과거를 가지고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일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어울리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않나 다음 세대를 맡기고 현재를 이끌어가라 하기에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 안에서 경선 연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후보님 우선 저는 방역 당국이 어떤 입장인지 이렇게 정보도 부족하고요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정치권이 협조를 해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보를 가진 우리 당의 판단을 맡겨놨습니다 당의 방침에 따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더라도 국감 전에 끝내는 걸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런 한도를 정한 어떤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국감도 딱 정당끼리 원내 협상을 통해서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래서 그렇게 유동적인 것에 어떤 시안을 두고 하는 것은 또 형편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일단은 우선 방역의 최우선 국민 안전에 최우선적인 입장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보님 입장에서 정말 공들인 어떤 정책 내지 공약이 있는데 언론이 너무 조명을 안 해준다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 사람이 높아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중대재해 사고 또 청년 구독자까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저출생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공정 불평정 양극화에 지금 이 청년 세대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높아야 한다 사람이 높은 세상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나라 산업세의 취미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대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요 그것은 바로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시스템을 협발을 해서 연간 400조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공공복지를 확충하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